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운 동사편에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반드시 한번 살펴보자 하는 문제 정도를 간결하게 살피고 두 번째 파트 시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9쪽에 1번 보시면 우리말을 영어로 옮긴 것 중에서 가장 어색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1번 그에게서는 악취가 난다 스멜이라는 동사죠 오감각 동사라고 해서 다섯 개의 감각 동사는 형용사 보호를 쓰거나 라이크 명사의 보호가 등장한다고 했죠 근데 첫 번째 보면 스멜스 배드 고 배드 하면 상하다 스멜 배드 하면 악취가 난다 ly를 붙이시면 안됩니다 바로 이런 것들 동사편에서 배운 이 형식의 문장의 패턴이고요 두 번째는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그래서 be used ing 이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겠죠 동명사 파트에 가서 합니다만 be used 다음에 동사는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 쓰여지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to 동명사를 쓸 경우에는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이런 패턴이죠 자 이런 것도 반드시 잡아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밤에 외출하는 것을 겁낸다 she is afraid going out 그러면 외출하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of going out은 be afraid of에 연결이 잘 됐습니다 네 번째 중요한 것은 사람 데미지 재산이 아니다 the important thing is not a but b 문장이 연결됐습니다 a 자리에 왓절 b 자리에 왓절 왓주어 동사에서 왓주어가 해부 동사를 취하면 재산이고 왓주어가 비동사를 취하면 인격이죠 그래서 왓주 해부는 재산이 아니라 왓주와 인격이다 너도의 법비에 잘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다 자 다음 페이지로 또 보시겠습니다 거기 나오는 몇 번 문제냐 하면 우리가 보시다시피 거기에 31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1쪽에 6번 문제 보면 incorrect sentence 틀린 문장 찾아라 라고 되어있죠 1번의 approach는 결혼식 테마동사에서 접근하다 다가가다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전치사 없는 the camp 잘 됐고요 자 그 다음에 inhabit 이것도 마찬가지로 왓주는 살다 하면 자동사지만 inhabit는 거주하다 살다 전치사 없는 타동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oppose 반대하다 그죠? object to 반대하다 the plan이 역시 전치사 없이 바로 명사학으로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4번에 보시면 all the local farmers 모든 지역의 농부들은 새로운 공항에 반대하였다 그래서 object는 자동사로서 툴을 가져오셔야 되겠죠 objected to the new airport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6번에 4번이 incorrect sentence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쭉 가보시고요 중요한 것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the profess explained 라고 되어있는데 explain 이라는 동사는 뭐죠? 사형식 불가동사입니다 그래서 3번의 us가 간접 목적으로 들어가고 4번에 2번에 1번에 전치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들이 되어있는데 사형식 불가동사이니까 explain 같은 경우는 confess 고백동사라고 그랬죠 explain, announce, describe, 그 다음에 역시 뭐냐 하면 introduce, suggest 이렇게 해서 6개의 동사는 사형식 불가동사 따라서 목적어 to 사람을 쓰거나 자 이때 목적어가 지금의 문제처럼 대절로 길어요 그러면 to 사람을 앞에 쓰고 그 다음에 목적으로서 대절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몇 번이 정답이에요? to us 라고 되어있는 4번이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시냐 하면 역시 34쪽으로 가보시겠습니다 34쪽 자 34쪽에 거기 나와있는 16번 문제 보시면 choose the phrase that best completes the sentence 라고 되어있는데 보시다시피 거기 나와있는 역시 킵동사입니다 킵동사 킵동사를 잘 만들어라 이런 얘기인데 보시다시피 킵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종류를 알아두셔야 돼요 킵이 유지관리동사다 유지 유지동사다 계속해서 뭐뭐하다 그러면 목적어, 목적격, 보호자리에 역시 그대로 ing 형태를 이렇게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킵이라는 것이 방해동사의 개념으로 역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면 목적어 다음에 from ing를 취합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잘 시험에 등장을 하겠습니다 결국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since this room is air conditioned 이 방이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창문들을 닫아둔 채로 유지시켜야만 한다 그래서 목적어가 더 윈도우스가 나오고요 창문은 닫혀지는 개념이니까 3번에 classed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우리가 23번 문제 37쪽 잠깐 보겠습니다 지각동사 사역동사를 논하지 않고는 그죠 1장의 동사편을 논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notice, did you notice the young man? notice가 지각동사입니다 영맨은 당연히 목적어겠고요 당신 그 젊은이가 뭐뭐 하는 것을 notice, 목격하였는가 이런 뜻인데 당연히 거기 투 없는 원형 부정사라든지 또는 현재 분사 같은 것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는데요 4번에 take와 end 뒤에 run은 투 없는 원형 부정사 동사 원형의 형태로 병치관계에서 take the jewel and run away 보석을 들고 달아나는 것을 목격하였는가 3번에 take도 가능하지만 end 뒤에 running이라고 하지 않고 end 뒤에는 원형 부정사 end 앞에는 현재 분사 병치관계의 위배지역 따라서 3번은 될 수가 없다 4번이 정답이 된다 자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도 역시 여러분들 꾸준히 한번 실전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40쪽에 우리 시제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쪽에 시제편 갑니다 시제 그러면 자금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또 근데 시제의 어느 정도의 단계를 확실하게 극복하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시제를 잘 맞출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시고 자 페이지 40이죠 시제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제가 그러면 영어로 tense라 하는데 어떻게 시제를 우리가 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제 그러면 이거예요 동사를 가지고 동사의 동작이나 상태를 동사의 동작이나 상태 플러스 시간의 개념이에요 이렇게 동사의 동작이나 상태가 시간상에서 어떻게 표현되어지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어떤 차원의 차이를 잘 묘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제라고 하는 건 일단은 보세요 이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일단은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살아있는 현재의 얼라이브 상태를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이렇게 얼라이브 살아있는 현재를 우리가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기준을 일단 잡습니다 현재라고 하는 기준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태어난 시간이 여기 있다고 봅시다 과거에 그리고 여러분이 합격하는 시간을 여기에 미래의 시간이라고 봅시다 우리가 태어난 시간은 정지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과거는 멀어지고 있는 것이고 얘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살아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현재가 미래를 향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과거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상대적이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버스가 정지해 있어도 옆에 차가 움직이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것처럼 과거는 정지해 있는 시간이고 미래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상의 시간이에요 가상으로 우리가 합격하는 시점을 우리가 봤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늘 현실 속에 산다는 거예요 이 현실과 과거에 정지되어 있는 시간과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시간이 우리가 생활하는 바운더리 안에서 어떻게 표현되어지는가 라는 것을 시제라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과거 시점에서 현재까지는 현재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과거까지는 우리가 과거 완료를 하고 대과거다 이런 말을 하죠 과거보다 멀리 있었던 과거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과거 완료도 사실 우리가 느낌상으로는 어려운 것 같지만 얘도 사실 그런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작년도에 엄청난 큰 그저 예를 들어서 대박을 쳤다 그게 뭐냐 뭔가 한 가지 역시 사업을 했는데 그게 큰 사건이 벌어져서 지금까지 이렇게 승승장구하면서 잘 지내왔다 그러면 이 표현이지만 그전까지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과정이 많았다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보다 먼저 합격하신 분들이 내가 작년에 진짜 합격하기 전까지 나는 피나는 노력을 했다 그러면 다 이런 표현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had pp죠 had studied english, had studied subject hardly 열심히, 그렇죠? hard 열심히, 열심히 과목들을 공부했어 그래서 합격했지 그리고 지금은 지금까지 행복한 시간을 노리고 있단 말이지 I've been happy since then 그때부터 지금까지 행복한 시간을 노리고 있어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은 미래 완료로 표시합니다 자, 지금까지 현재 완료의 미래 시점을 더해서 will have pp로 표시합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라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 너 지금 뭐하고 있니? what are you doing now? 그러면 너 지금 뭐하고 있니? 그러면 I'm studying, I'm eating, I'm playing 이런 식으로 비동사 ing를 표현하잖아요 그것도 진행 시제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이라고 하죠 현재 진행 그 다음에 야, 어제 저녁에 너 나랑 같이 약속한 시간에 너 뭐 했었냐?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초인종을 아무리 눌러도 너 대답이 없더라? 아, 그 시간에 미안해 I was taking a shower 나 다 샤워를 하고 있었어 그래서 B, I, N, G가 과거 진행이 또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펴보세요 내년도 합격하고 나서 합격하는 순간 나는 그죠? 크 참 뭐 유럽을 향해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고 있을 거야 We'll be flying, we'll be flying to Europe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는 미래 진행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진행형을 쓴다는 것은 뭔가 동작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다, 좋아하다, 미워하다 이런 건 진행형이 안 되는 거죠 I'm loving you, I love you 그러지 I'm loving you, 난 너를 문질러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진행형이 된다는 것은 동작을 강하게 어필하는 거죠 I'm playing the piano, I'm playing tennis 이런 식으로 결과적으로 동작 강조는 ING 쓰는 거죠 자, 그렇지만 현재까지 과거, 현재, 미래,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미래 완료 과거 진행, 현재 진행, 미래 진행, 시제 아홉 가지밖에 없어요 시제가 총 몇 가지로 비용된다고 해서 12가지 시제 자, 나머지 세 개가 뭐냐, 보세요 지금 여러분 저랑 공부 딱 시작하면서 인원에 딱 연결시켜서 부팅해가지고 딱 그저 화면이 뜨기 시작하면서 공부한 지 지금 한 20분 정도 흘렀죠 자, 이 시간 정도에서 여러분이 과거에 딱 20분 전에 그저 바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 시간과 지금도 나랑 같이 눈 아이컨택 하면서 공부하고 있잖아 그래서 현재 완료 진행이라는 게 있어 그 다음에 과거 완료 진행이 있고 현재 완료 진행이 있고 미래 완료 진행이 있어 그래서 총 12가지의 시제 자, 써볼게요 단순 시제, 진행 시제, 완료 시제, 진행, 완료 진행 시제 이렇게 해서 세 가지씩 12개 있어요 단순 시제, 과거, 현재, 미래, 진행 시제 과거 진행, 현재 진행, 미래 진행 자, 완료 시제는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미래 완료 자, 그 다음에 완료 진행은 과거 완료, 진행, 현재 완료, 진행, 미래 완료, 진행 이렇게 세 가지 시제씩 해서 1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제 법칙 할 때마다 작금의 영어 선생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자, 주절의 동사를 현재로 잡았을 때 대절 속의 종속절의 동사는 12가지가 다 된다라고 이렇게 12시제가 다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있죠 이 시간과 이 시간을 단절시켜서 과거 완료라고 하는 시간을 쓰지는 못해요 그래서 12가지 시제 중에서 11가지 시제가 된다는 게 맞는 거지 과거 완료만 과거 완료 10가지 시제라고 보면 과거 완료 진행이 안 되는 거니까 과거 완료의 개념 과거 완료의 개념이 이렇게 현재 다음에 과거 완료의 개념이 쓰이는 경우는 없다는 것만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일 때는 좌우에 얘가 기준이니까 이쪽 시제, 이쪽 시제, 이쪽 시제를 다 표현하는데 시제는 단절 상태로 표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과거 완료, 과거 완료, 진행 이런 것들은 표현되지 않는다 그래서 현재면 다 된다 자, 그 다음에 주어동사 다음에 얘가 과거예요 정지하고 있는 과거 시점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이전 얘기나 과거 얘기밖에 못하니까 이때는 종속절의 시제가 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 아니면 과거 완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시제의 법칙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시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항상 예외 없는 법칙이 없죠 오른쪽에 시제 테이블을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과거 완료 잠깐 볼까요? 과거 자, 과거 완료 과거가 아니고 시제의 예외 시제, 시제 법칙에 예외라는 게 있어요 재미나요? 보시면 압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보세요 자, he insisted that the earth 지구가 was around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 사람이 과학 선생님, 사이언스 티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주장하셨습니다 지구는 둥글다고 여기가 과거라고 해서 이렇게 과거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그렇죠? 콜럼버스가 증명하였고 여러 가지 유스의 과학자들이 증명하듯이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밝혀진 사실로 불변의 진리로서 지금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장은 과거에 했더라도 그 사실은 현재이기 때문에 이지를 쓴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예외로 알아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콜럼버스라는 사람이 그저 증명하였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that, 그래서 지구가 둥글다라는 말로 이렇게 써도 역시 마찬가지 똑같은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기출된 문제잖아요 콜럼버스가 증명한 건 과거의 사실이지만 지구가 둥근 건 현재도 불변의 진리니까 현재를 쓴다 과거라고 해서 과거나 과거 완료 쓰는 게 아닙니다 이쪽의 법칙에서 예외가 된다는 거죠 자, 또 있죠? 또 있습니다 역사 선생님이 주장하셨어요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했다 이렇게 My history teacher 나의 역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옛날에 대절이라고 콜럼버스가 1492년에 Had discovered America 라고 쓰시고 In 1492 1492년 미 대륙을 발견했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역사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는 맞죠 옛날 얘기 콜럼버스는 그 전에 1492년이면 몇백년 전에 그렇게 발견한 거니까 얘보다 얘 시제가 한참 오래 전이니까 과거 완료 쓴다? 아닙니다 여러분 틀립니다 1492년이라는 건 여러분이나 내가 다 죽고 사라진 몇백년 뒤에도 변치 않는 그냥 과거의 1492년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먼저 발생하고 나중에 발생했다고 해서 과거 완료 과거를 쓰는 게 아니라 이때는 그냥 과거를 쓰는 겁니다 역사적 사건은 수천년 수백년이 흘러도 그냥 과거의 하나의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인과관계 자, 나는 알았다 내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 뭘 알았느냐 내가 서류 가방을 집에 놓고 온 것을 자, 알았던 것도 과거의 사실이고 그죠? 도착한 것도 과거의 사실인데 그게 그때 알았던 게 뭐냐 아하 중요한 가방을 집에다 놓고 왔다 집에 놓고 온 그 어떤 가방으로 인해서 내가 서프라이즈 되는 거죠 was a surprise 그래서 이거는 과거 완료 쓴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과거 완료 안 쓴다는 거예요 과거를 쓴다 역시 기억하실 것 역사적 사건은 언제나 과거로 쓴다 기억하십니다 자, 방금 얘기한 거 한번 볼게요 뭐가 과거 완료가 되는 것인지 봐볼게요 내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 when I arrived at the airport 공항에 도착한 게 과거의 사실이에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 내가 I realized I found that 알았어요 뭘 알았을까요? 내가 놓고 왔구나 마이 셀러라폰 내가 휴대폰을 집에 놓고 왔구나 집에 놓고 왔구나 그러면 결과적으로 알았던 사실이 뭐예요? 놓고 온 거죠 안 사실과 놓고 온 사실은 원인과 결과처럼 뭔가 인과 관계로 그죠?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여기는 had left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I had left my 셀러라폰 내 휴대폰을 놓고 왔구나 sorry 셀러라폰이라고 돼 있죠 휴대폰을 놓고 왔구나 이렇게 내가 그 사실을 알았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과거 과거 완료 써야 됩니다 자 이런 게 시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제를 보시면 40쪽에 보세요 시제를 일단 12개를 만들지 못하면 여러분 입으로 표현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글로 일단은 만들 수 있어야지 시제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거기 플레이를 가지고 만들죠 단순 시제 과거 현재 미래 완료 시제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진행 시제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 그 다음에 완료 진행 시제 현재 완료 진행 과거 완료 진행 이런 것들이 딱 거기에 그죠 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자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역시 마찬가지 거기 나오는 우리가 현재 시제라고 하는 거 한번 봅시다 현재 시제 어떤 게 현재 시제인지 그거를 현재 시제 쓰는 거요 41쪽 한번 볼게요 현재 시제 쓰는 거 자 1. 불변의 진리 과학적인 사실 이런 것들 그죠 보시면 알겠지만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돈다 또는 태양은 동쪽에서 뜬다 이런 것은 그죠 정직은 시선의 방책이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과학적인 사실 물은 0도시에서 얼고 100도시에서 끓는다 이런 것들 불변의 진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별표 하나 치셔야 되고 현재라고 하는 시제 늘 글을 쓴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현재의 사실이나 동작 상태 현재의 습관적 반복적 행위 그 다음에 4번의 미래 시제 그죠 미래 시제의 대용 이건 별표 3개 치셔야 되는데 별표 2개 치십니다 2개 그 밑에 있는 두 번째 왕래발착 말고 시간조건부사절이니까 4번 테마는 자 설명 들어봅니다 두 가지가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시제법칙의 예외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자 이런 얘기입니다 왕래발착 동사의 현재형을 쓰거나 또는 현재 진행형을 씁니다 그리고 여기다 슬쩍 투머로우 모닝이라고 썼어요 이렇게 왕래발착 개시 종료의 동사가 거기에 나오는 것처럼 현재형이나 현재 진행형 그리고 이렇게 미래 표시에 관련되어 있는 부사고가 들어가 있다 네 한번 써볼게요 He is living for New York 자 next morning 투머로우 모닝 다음날 아침 자 그는 뉴욕을 향해 떠나고 있다 next morning이라는 자체가 미래 표시 부사죠 그 다음에 앞에는 현재 진행이죠 말이 안되잖아요 여기 보면은 현재 진행형은 현재 동작을 묘사하는 건데 이게 미래에 있는 next morning과 함께 만난단 말이에요 그치만 허용한다는 거예요 왕래발착 동사의 현재형과 현재 진행형이 이렇게 미래 표시 부사와 만나게 되면 이 자체의 의미는 He will live for New York next morning 이렇게 써서 이 뜻 자체는 가까운 미래 사실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래발착 동사의 현재형과 현재 진행형이 미래 표시 부사와 만나면 뭐다? 그렇죠 가까운 미래를 나타낸다 가까운 미래의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안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별표 역시 두 개짜리고요 그 밑에 시간조건부사절 보겠습니다 시간조건부사절은 이쪽에 설명드릴게요 시제 테이블은 지금 그림으로 계속 제가 유지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머릿속에 어떤 상황이 글 속에서 전개되어질 때 이 그림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간조건부사절 별표 세 개짜리입니다 자 한번 제가 글을 써볼게요 if it blank fine tomorrow라고 썼어요 내일 내일 날씨가 좋으면 I will 그죠? go fishing 나는 낚시 갈 겁니다 확실하지? 그러면 잘 봐요 내일이라고 하는 낚시 갈 겁니다 내일에 낚시 갈 겁니다 제대로 표현했어 내일 낚시 갈 거예요 미래시제 윌동사원형 그런데 여기를 여기를 will be 라고 쓰지 않는다는 거죠 if it will be fine 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를 is라고 쓴다는 거예요 현재형 동사로 쓴다는 거예요 will be를 안 쓰고 그래서 조건의미의 부사절 시간의미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의 의미를 갖는다 이거예요 별표 세 개짜리예요 거기 2번 보시면 시간조건의 부사절은 I shall start as soon as he 다음에 arrives 의 밑줄 쳐요 바로 밑에 있는 예문에 will arrive의 x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미래형조동사를 쓰지 않는다 시간의미 시간의미 조건의미 부사절에서 현재형 동사가 미래를 나타낸다 미래조동사 쓰지 않는다 오케이 기억합니다 별표 세 개짜리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보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요 자 거기 과거 시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거의 사실 동작상태 과거의 습관 당연히 뭐 과거에 했던 일들 다 과거 쓰는데 세 번째 별표 하나 칩니다 역사적 사실 두 번째 얘기 봅시다 자 한국전쟁은 그녀는 한국전쟁이 1950년도에 발발하였다고 말했다 자 그녀가 뭐 예를 들어 역사 선생님이라고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살아계신 할머니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한국전쟁은 1950년도 브로크 아웃 인 1950 한국전쟁은 1950년에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때 할머니가 말씀해 주시는 어제라는 시간도 과거지만 한국전쟁은 그 전에 그죠 1950년이면 장장 지금으로부터 한 뭡니까 60 그죠 67년 그죠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사실은 과거 완료 써야 될 것 같지만 한국전쟁이 발발했다는 1950년도 6월 25일 새벽 5시는 앞으로 100년, 1000년이 가도 그냥 과거의 사실이라는 거예요 과거 사실을 과거 시제로 쓴다 자 별표 하나 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과거 시제와 함께 쓰이는 부사부사구라고 돼 있어 거기에 yesterday, ago, just now 이런 건 반드시 just now는 우리말로 하면 방금 전이란 뜻이에요 과거의 시간은 먼 과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숨쉬고 있는 이 시간이 스쳐 지나가는 순간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just now는 내가 막 지나온 시간 방금 전이란 표현이라는 거 그래서 과거 시제랑 쓴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미래 시제는 윌셀을 쓴다 그냥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5페이지 보면 미래를 나타내는 주요 용법이라고 돼 있어요 윌셀에서 조동사 가서 셀을 설명드리겠지만 아메리칸 스타일의 영어는 셀은 좀 이제 고정되어서 덜 쓰는 표현이고 윌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 윌 대용해서 쓰는 표현들이 그렇게 많아요 be going to, be planning to, be due to, be on the point of ing, be about to, be 투부정사, be supposed 투부정사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 밑에 쓰시기 바랍니다 be expect, be supposed 투부정사에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be expected 투부정사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수정하시고요 그래서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다 윌의 개념을 가지고 다양하게 셀이 제한적으로 제한을 갖는 반면에 이렇게 윌 개념들이 다양하게 다른 방법으로 윌의 의미를 포함한다는 거죠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진행시제라고 하는 거 옆에서 쓰시기 바랍니다 동작의 강조라고 쓰여요 동작의 강조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 그 다음에 현재 완료 진행, 과거 완료 진행, 미래 완료 진행 이런 것들이 있죠 진행시제라는 것은 동작 강조입니다 그러면 진행이라는 건 보세요 피아노를 연주하다, 축구를 하다, 박수를 치다, 춤을 추다 이런 건 진행형이 되지만 사랑하다, 좋아하다, 미워하다, 그냥 눈으로 보고 있다 또는 소리가 들리다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행형으로 쓸 수 없는 동사 그래서 47쪽에 나오는 상태 동사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감정의 상태, like, love, hate, 동그라미 치시고 인식의 상태, 알다, 그냥 see, 보다, 생각하다 세 가지 존재, be, not exist, so you have, possess 그 다음에 의지하는 상관없는 거 내가 눈이 있으면 그냥 보는 거죠 I see you, 나는 너가 보여 그 다음에 hear, the sound 나는 소리를 듣고 있어 I hear the sound, 소리가 들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hear도 내가 그 사람의 강의를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청각하다 I am hearing the lecture 나는 그 강의를 듣고 있어 이렇게 표현할 때는 진행형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청각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나는 I hear a strange sound 나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 이럴 때는 진행형을 안 쓴다는 거죠 내가 귀를 가지고 뭔가 이상한 소리를 들으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귀가 뜰려 있는 상태에서 의지와 상관없이 들려오는 소리는 진행형이 안 된다는 얘기 무의지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십니다 자, 거기 현재 완료라고 돼 있는데 현재 완료 용법뿐만 아니라 자, 설명드릴게요 완료 시제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네 가지 용법이 있습니다 그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어떻게 기억한다? 자, 미래 완료든 현재 완료든 과거 완료든 이렇게 해부 PP의 형태는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경계 완결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경험, 계속, 완료, 결과 경계 완결하라 우리 대한민국 6.25 한국전쟁 당시에 우리가 밀리고 밀려서 결국 부산까지 갔다가 인천 상륙 작전을 하기 전날 메가서 장군, 제너럴 메가서가 모든 참모들을 모아놓고 자, 전쟁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절대 용서하지 못한다 경계를 완결하라 믿거나 말거나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경계 완결 경험 계속 완료, 결과 간단하게 얘기해주면 경험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해부 PP를 쓰면 I have been to New York 나 뉴욕에 가본 적이 있어 갔다 왔어 I have 그 다음에 계속한다는 거죠 I have met her 나는 그녀를 만나 왔어 I have met her 그죠? 그녀를 만나고 있는 중이야 그런 뜻이고요 완료 I have done the work 나는 그 일을 끝냈어 그 다음에 결과 I have lost my wallet 이러면 짜증나 그죠? 밥 먹을 때 아, 나 지갑 잃어버렸네 그래서 돈이 지금 없어 결과 자, 그런데 보시다시피 해부 PP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여러분 딱 하나의 의미만 있는 건 아니에요 겹쳐서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I have been to New York 뉴욕이라고 썼다 그렇치면 얘는 나는 뉴욕에 가본 적이 있다 갔다 왔다 그래서 두 가지야 가본 적이 있다 그러면 경험의 의미고 갔다 왔다 그러면 이것은 완료의 의미죠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I have been in 예를 들어서 서울이라고 쓴다고 치면 나는 서울에 지금 살아본 적이 있어 살아본 적이 있어 그래서 경험이 될 수 있고요 나는 지금도 서울에 살고 있는 중이야 살고 있다 그래서 계속의 의미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다 됩니다 자, 그런 반면에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자, 앞집에 우리 집 초인종을 누군가가 누릅니다 그래서 나가봤더니 경철 아저씨가 와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아저씨 아시죠? 네, 김씨 말이죠 그분들은 어디 갔습니까? 어제 부산으로 가버렸는데요 이렇게 부산에 갔고 없습니다 He has gone to 부산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그는 부산에 가고 여기 없다는 얘기예요 결과적 개념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의 아내는요 She has gone to 제주도 그녀는 제주도 간다고 그러던데요 그 말이 안 되나? 부산 가고 제주도 가고 어쨌든 그래서 그들은 They have gone to 부산 결과적으로 여기는 잘 보시면 알겠지만 3인칭 주어만 가능한 거예요 He has gone 3인칭 주어만 가능하다 1인칭이나 2인칭은 안 돼 왜? 한번 넣어보세요 내가 한번 넣어볼게요 나를 I have gone to 부산 나는 부산에 갔어 그리고 지금 여기 없어 그럼 나는 고스트야? 아니죠, 그렇죠? 너도 부산에 가고 없어 You have gone to 부산 대화를 하는 사람이 앞에 있어야지 부산에 가버리면 안 되겠죠 캐스퍼도 아니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3인칭 주어만 된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나오는 48쪽의 현재 완료는 경계 완결이라고 하는 완결 경계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고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49쪽에 보면 주의해야 할 현재 완료에 현재 완료를 취하는 구문 그 밑에 네모 안에 딱 들어가 있잖아요 Have been to 장소 Have been in 장소 Have gone to 장소 그렇죠? 이 세 가지 별표 빵 때리십니다 아주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4와 Dueling Sins 구문 4는 일반 기간이 나와서 기수가 함께 들어갑니다 2 years 3 years 이런 식으로 Dueling 같은 경우는 특정 기간이라고 해서 특정 기간 옆에 써놓으세요 특정 기간이 뭐야? 휴가 Vacation Weekend 주말 This weekend 주말 또 그 다음에 뭐 있어요? 휴일 휴가 이런 식으로 그 명사 자체가 기간을 가지고 있는 것을 Dueling으로 쓰십니다 자, 그 다음에 주어가 현재 완료나 현재 완료 진행을 항상 주절해 가지는 것은 Sins 가 시간의 의미일 때 특정 과거 시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식당에 가면 Sins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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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는 뭐야? 꽤 오랫동안 현재까지 영업을 했다는 현재 완료의 개념이잖아요 그런 것들 알아두시고요 자, 그 밑에 현재 완료와 같이 쓸 수 없는 것 Just now 안 돼요 저 위에서 과거랑 쓴다고 얘기했잖아요 전 페이지에서 어거우도 항상 앞에 기간이 나와야 어거우는 쓸 수 있어 어거우는 과거랑만 씁니다 Just now 도 과거랑만 씁니다 근데 before는요 현재 완료 과거 완료랑 써요 알아두셔야 돼요 Ten years ago 그러면 이때는 바로 동사를 과거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 점에 주의를 한다 자, 아주 시제에서 여러분이 시제를 그릴 수 있다면 사실은 그게 최상이에요 그림 제가 그려놓은 거 잘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과거 완료라고 돼 있는 이 부분이야 대과거라는 거지 소위 말해서 대과거 이 대과거는 언제 쓰느냐 내가 한 가지만 힌트를 드릴게요 대과거를 쓰려면 대과거 헤드 PP를 시험 문제에 내려면 반드시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과거를 기준으로 제시해야 됩니다 작년에 사업에 실패했을 때 작년에 시험에 합격했을 때 작년에 그녀와 헤어졌을 때 아니면 한 시간 전에 내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 이전부터 계속 계속 뭐뭐 했다는 의미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유능한 요원을 찾기 위해서 그 대학은 엄청난 노력을 하였다 작년에 그런 일을 포기하기 전까지 그러면 작년에 유능한 요원 찾기 전까지 뭐 했냐 헤드 PP의 동작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과거 완료다 그래서 과거 완료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경계완결의 의미가 있긴 있는데 거기 나오는 두 번째 테마 보세요 과거의 어느 시점보다 앞서는 동작이나 상태로 헤드 PP 형태로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헤드 PP 보세요 He lost the purse 그는 그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There he had bought at the store 그가 그 상점에서 구매했었던 지갑을 잃어버렸다 자 일단 잃어버린 게 전 동작이 뭐야 사야지만이 잃어버릴 거 아니야 사지도 않았는데 잃어버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샀다는 동작과 잃어버린 동작은 틀림없이 먼저 발생하는 어떠한 작용이 있어야 결과론적으로 로스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He had bought lost 그 다음 누구세요 I sold the watch which I had bought the previous day 내가 전전날에 구매했었던 시계를 다시 되팔았어 이럴 때도 구매를 해야만 다시 말해서 팔 수 있으니까 이런 건 시제 법칙에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맞게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렇게 시제가 1차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이 됐는데 잘 보세요 다시 설명합니다 과거 완료는 과거 시점을 반드시 기준으로 지시한다는 거 과거는 ago와 just now와 역사적 사건을 쓴다는 거 현재 완료는 경계 완결의 의미를 가지면서 have been to have been in have gone to의 의미를 잘 파악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현재 라고 하는 시점에서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 미래형 조동사를 쓰지 않는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미래 완료하고 현재 완료하고 관용 표현들은 잠시 쉬셨다가 여러분에게 좀 설명드리면서 문제까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